안녕하세요 색소폰학교 전광우입니다 먼저 이 강의를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과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꼭꼭 눌러 놓으시고 시청하신다면 강의를 만든 저에게 굉장히 큰 힘과 응원이 됩니다 그리고 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옆에 가입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사랑없이 못살아요 라는 연주곡을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 곡은 프로처럼 연주하는 애드립 악보 모음집 1집에 수록되어 있는 연주곡입니다 여기에는 전주 오브리가토 간주 오브리가토 그 다음에 엔딩 오브리가토까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밴딩 수컵 애드립 비브라톤 칼톤 이런 것까지 다 악보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실 때 이 악보를 구매하셔서 공부하셔도 되지만 또 이 사랑없이 못살아요 악보가 있으신 분들은 이 강의를 반복적으로 들으셔서 체크하시면서 공부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사랑없이 못살아요 앞에 연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,2,3,4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악보밈이 들어가야 돼요 맨 아래꺼 눌러주시고 물결 되어 있는 건 비브라토 와 와 와 와 와 와 와 해주시면 되고 미 파 솔 레 솔 파 솔 라 시 시 라 솔 파 미 도 도 시 시 플렛은 라 샵이에요 똑같이 라 샵 눌러주시면 되는데 근데 여기는 털칭 나지 않고 시 시 따라라 시 따라라 솔라 시 도 라 드라 파레 시 하고 시 플레도 똑같이 라 샵 라 샵 라 솔 이렇게 됩니다. 처음 오브리 가토 다시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. 자 밤 깊음 하면서 S 하고 점점 되어 있습니다. 그거는 제가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레 미래 솔 시 레 솔라 솔라 솔 미 그 다음에 밴딩 솔 시 레 미 레 미래 솔 라 그 다음에 솔라 솔 라 솔 미 라 시 라 샵 라 솔 시 플렛을 라 샵으로 똑같이 해주셔야 됩니다. 시 플렛은 라 샵 같은 원인 라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. 솔 라 시 라 샵 라 솔 여긴 턴킹하지 않아요. 그러면 이 세 자 레 미 파 솔 라 시 솔 레 솔 시 라 라 라 라 라 라 드라 파레 솔 라 솔 라 솔 라 샵 시 턴킹해줘야 돼요. 라 샵 시 시 시 라 샵 라 솔 솔 솔 솔 라 솔 라 솔 미 라 샵 시 에 그 다음에 사랑 없이 난 못 살아요 틔 이 여러 それ 아 자, 이렇게 간주 오부리같아 넣습니다. 시라시레도 둘세 시라시솔파레도 시 둘세 미파솔파솔 시도시라솔레 시랄라솔파미파솔 둘세 한낮에 레미래하고 면하고 다시 위에 아까 S하고 점점이 있었죠? 다시 글로 돌아가시면 됩니다. 황기품면 너무 조용해 챗덮으면 이렇게 쭉 가요 쭉 가다가 다른 사람 몰라도 사랑 없이 난 못살아 하고 동그라미하고 이렇게 십자가 되어 있어요. 요거 그대로 넘어가서 요 두번째 페이지 첫번째 줄에 또 요런 모양으로 껑충 해주시면 됩니다. 파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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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시 시 시 시 플레도 뭐하라고 했죠? 아까 라샵 라샵 라솔솔 솔라솔미 라샵 텅깅 라샵 그 다음에 엔딩 애들이 원 둘 셋 라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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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요렇게 연주해주시면 됩니다. 자 사랑없이 못살아요 이 노래 포함해서 20곡이 프로처럼 연주하는 애드립 악보 모음집 1집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건 악보 그대로 보고 연주하시면 되십니다. 요 악보에는 강의와 모범 연주 2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서 혼자 공부하실 때 너무 유익한 악보집이 되실 것 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색소폰학교 전광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